자, 과연 오늘은 어떤 팀이 1위를 할지 궁금한데요. 제대로 시작된 패션전쟁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이제 곧 너네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형씨가 왜 없어요? 인형씨 어디 갔어요? 인형씨 이때가 아마 그... 저기! 제 노래 보면서... 아, 굉장히 좋다. 어디선가 네 목소리가 들려와 또 바보처럼 넌 모습 들여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당이 미나를 감싸고 내 삶에 깊이 박힌 빛바랜 추억들만 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나 혼자 갇혀 있잖아 네가 원한 걸 우와 예쁘다 진짜 비교하다 바보같은 나 이제 여기 없어 And I feel like we can go on anymore Anymo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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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mo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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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mo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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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cry anymore 나 곁에 있을 때보다 행복해야 돼 Cause I know that 너도 가끔 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etically 다행히 내가 원한 걸 내가 원한 걸 자 1차 시클리 런웨이가 끝났는데요. 다들 맹수처럼 발톱을 숨기고 계셨는지 오늘 중국과 한국의 패션 본색을 이제 드디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120명의 시상 연구와 중국의 시상 연구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패션 비플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첫번째 연구의 최초의 시상 연구에서 여러분의 원인에 구매하실 수 있는 준비해 주세요. Q를 종료하겠습니다. 사실은 진닭이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 투자하는지? 여기 오신 분들 몇 분 한테만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에이코 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6번, 6번, 6번! 6번 하셨습니다. 아, 6번 하셨어요? 좀 제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서 안 그래도 옷 의상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 어울리시네요. 아, 남자분도 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요, 남성분. 예, 혹시 몇 번 부르셨어요? 저 5번이요. 5번? 어떤 면이? 그, 망사... 역시 패션을 아시네요. 안녕하세요, 마이 네임이 인수입니다. 저는요. 사실 좀 망설였어요. 네. 하지만 남자라면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저 옆에 계신 3번, 3번. 아, 이거 남자분한테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중호大哥, 너 자신을 좋아해요. 예, 많은 남자분들과 비슷한 마음. 예, 많은 남자분들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상하게 뒤를 못 보겠어요, 제가. 저는요, 이제 토크 세트로 이동을 해서 예, 저희 팀의 결과를 제가 듣고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 저는요,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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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대 되게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오늘 의상들 어땠어요? 오늘 의상들이요? 네. 제 노래할 때 나왔던 의상들.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제 노래만 불러요. 제 노래만 불러요. 제 노래만 불러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어요, 맞아요. 좀 다양했죠,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지고 뭔가 약간 그 뭐죠? 도끼가 느껴졌어요, 나는. 맞아요. 약간 느낌이 뭐였냐면요. 그 전에 우리가 경연했을 때는 약간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줬다면 이번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좀 노력이 좀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남성분들은 망사 쪽을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진짜? 옷을 좋아하시는 건지 모델을 좋아하잖아요. 뭐를 몰라요. 그래서 진종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남자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섹시한 옷. 엄청 섹시한 옷.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나도 너무 궁금해요. 네. 과연 어떤 팀의 옷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을지 1차 시크릿 런웨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1위일지 얼른 발표해볼게요. 1위 하면 순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진짜요. 이게 결미예요, 이게. 그럼요. 뒤로 갈수록 유리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5위부터 발표할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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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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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떨려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네. 3위 팀. 3위. 우리. 네. 유인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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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진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하다. 빨리 해볼게요. 네. 2위 팀은. 김종국 씨, 정국 씨. 김종국 씨, 정국 씨. 네. 컷. 뭐야, 유성희. 아, 이제 두 팀이 넘었어요. 아니, 이제 잘 되고 왔어요. 아니, 신창 분들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저랑 저랑 저랑. 지인을 분명히 불렀어요. 저도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하셨으면 샴 메하셨을까요?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진짜.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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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지금 1위랑 6위만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3주째 이래요. 3주째 1위, 6위 후보예요. 우리는 맨날. 이래야.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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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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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또 6위야?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오오. 오, 이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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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위 팀은. 네. 1등 발표할게요. 김종국, 정주현 씨. 오오. 오오. 어떻게 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주현이. 김종국 씨. 데미 좋아해. 진짜? 진짜요? 데미 좋아해. 5위 팀은. 유엔 와이타올 팀. 오오. 5위 발표할게요. 류엔 씨. 결정권을 가지게 될 대망의 1위 팀은? 1위. 1위 팀은? 네. 위정신, 곽현 씨. 위정신, 곽현 씨. 심지어. 심지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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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 인기는 장식. 네. 5위. 그래서 어디 가야겠어요. 이 팀이 할 말입니다. ktor호수. 근데 제일 중요한, 순서 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또 PT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 뭐 원하시는 대로 그냥 정신이 원하는 대로 오 뭐야 아주 예 얘가 쏟아지네요 아 나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했으면 좋겠다 그쵸 선생님?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너무 앞은 좀 그래요 그죠? 너무 앞엔 좀 그래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회를 해야 되는 순서부터 그러면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얼마 장치팀 오 네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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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국에서 가장 저희가 견제해야 될 팀이라고 생각해서 네 네 저기서 제일 센 팀 그래도 장치 장치 아 오케이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두 번째 순서는요 네 오 오 오 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고커친 팀 네 네 네 네 네 번째는 네 네 네 두 번째요 네 네 네 네 其實她는 승진이 꽉 좋은데 네 저는 두 번째 on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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